시카고 주택가에서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 자동차와 운전자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시카고 남부의 South Steering 지구 주택가 도로에 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차량 3대가 추락하고 운전자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도로가 갑자기 무너져내리면서 지름 6m 크기의 구멍이 생겼고 점차 12m까지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머코 크리보쿠카는 출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으며 머리에 상처를 입고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전날 밤 쏟아진 폭우가 노후된 상수도관을 파열해 압력 높은 물이 분출되면서 싱크홀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